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대형 폐기물 인터넷 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재구축했습니다. 개선된 대형 폐기물 인터넷 신고 방법은 실명 인증과 로그인 절차 없이 기본 정보만으로 배출 신고가 가능하며 수수료 결제 방법도 신용카드나 실시간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가상 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도 가능합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관리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폐기물 수거 시 미화원이 처리 결과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그 결과가 신청자에게 문자 통보되고 홈페이지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영등포구가 2018년 1월 2일까지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로 나뉘어 연 2회 정기분이 부과되며 이번 납부 대상자는 2017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소유자를 제외한 201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입니다. 납부기한은 공휴일로 인해 2018년 1월 2일로 연장됐으며 전국 시중은행 방문 및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전동차세 연수